청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청계가 난 청란은 다른 달걀과 혹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달걀보다 2배 이상 두껍기 때문에 내부로 미생물 침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분 유출이 적어서 신선도가 좋다고 합니다. 장점만 가득 모은 청란으로 보양식을 만든다면 그 맛과 영양 또한 끝내주겠죠? 그래서 준비한 청란 보양식. 첫 번째는 바로 비트를 넣어 만든 청란 절임. 비트는 철분 및 항산화 성분이 혈액순환 및 혈관 확장을 도와줌으로 같이 드시게 되면 고혈압 및 침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알아볼까요? 우선 청란부터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청란에 넣는 게 뭐가? 달걀에 묻은 분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를 넣고 깨끗이 씻으면 돼요. 청란을 완숙이 되도록 충분히 삶은 후에 비트 물을 우려내면 된다는데요. 비트 우린 물과 설탕, 식초를 1대1대1의 비율을 넣고 3일간 숙성을 시키면 보랏빛의 보양식. 고혈압 잡는 청란 절임 완성. 혈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활동하는 것도 괜찮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청란 보양식 한상.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굴 한입에 맛도 좋고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